스크래치 좋은 점이 뭐라고? 스크래치 좋은 점은요. 배경 무한대로 가능하고 전세계가 스크래치를 하고 있어서 잘 되시고 그리고 엔트리 한 사람에게는 스크래치가 더 어려우니까 좀 더 중국을 배워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크래치는요 전문가들도 많이 멋있으니까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을거에요 엔트리는 뭐가 좋은데? 근데 엔트리는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목을 끌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초보자에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나 스크래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엔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고민이 엔트리 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끄니까 너무 좋아? 네 그리고 엔트리 많이 하다보니까 엔트리 좀 더 정이 들어 있어요 아 아 그러면 엔트리와 스크래치 같이 하면 되겠네 네 그래요 그래서 스크래치 그래서 오늘 뭘 물어보러 온거에요? 아 그냥 스크래치 같은거 어 뭐라고 하지 어 그냥 스크래치를 하고 있는데 어 엔트리가 작품 만들면 좋을거에요 스크래치로 할게 좋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엔트리가 많으면 생각이 없는지 둘 다 만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보이겠지? 네 그거 물어보러 왔어요? 네 고생이 많구만 만쌤보다 더 스크래치를 잘 하면서 어 엔트리가 더 이제 샘이 물어봐야될 차례에요 지금 요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